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9일 또 새로운 한주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화이팅 좀 하시고요. 자 장이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가지 뉴스가 지금 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가서 큰 시료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셀트리온 삼행제 가지고 있는데 많이 자 지금 혈압약 안에 성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 여러분들 어느정도 아시죠 그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국민들 보호차원에서 선제조치를 한거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안에 지금 어떻게 전세계에 반응하느냐 미국이 크게 실이 없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못하고 일단 여러분들 그런거 한번 차근차근 체크해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플러스 0.24% 상승. 자 출발 양호합니다. 일단. 자 닥터케이가 아마 방송에서 그랬을거에요. 여기 지지하면서 시작하면 괜찮다. 자 들어보신 분 1번 맞췄다 안 맞췄다 이런거 하고 관계없는거에요. 여기를 지지하고 시작하면 좋은거에요. 자 첫번째 지지라인 두번째 지지라인 여기입니다. 여기를 안깨야 됩니다. 그리고 돌파는 강하게 하면 할수록 2300 가기가 용이하다. 여러분도 오늘 메모해놓으십시오. 이거 오늘 체크포인트입니다. 장중에 닥터케이가 밑에 여기는 안깨야 된다던데 자 강하게 일단 들어올리고 있어요. 이게 좋은겁니다. 자 전일 분석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구요? 양봉성이 그 다음날 양봉 나올 가능성 높다 했는데 갭상승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서 끝났는데 떠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시는겁니다. 전일 닥터케이가 질러 이래가서 샀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에서 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종가매매가 이런식으로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겁니다. 자 코스닥도 약간 마이너스긴 한데 마이너스 0.11%이긴 한데 자 비교적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무리없습니다. 왜냐하면 닥터케이가 그런식으로 뉘앙스를 좀 주실거에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살짝 조정받고 가면 좋겠다. 그런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마지노선 진짜 마지노선 여기까지 빠지면 안되긴 안되는데 어쨌든 여기 위에 800라인 잘 지키면 좋겠고 진짜 마지노선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상승세 유지됩니다. 일단 장출발상 좋습니다. 자 외국인 100억 거래소에서 사고있구요. 기간 소폭 마이너스 26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24억 매도중이고 기간이 5억 매수중 선물은 소폭 마이너스 137개 약 외국인이 지금 매도중이고 자 콜 플러스 난거 잘 못봤었죠. 오늘 외국인 이거 콜 플러스입니다. 그 말은 자 전시간들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거에요. 환율도 내리고 있어요. 일단 양호입니다. 환율 올라가면 안되요.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그래서 기간 외국인은 콜 매수 아 콜 매도 품 매수 이런 상황인데 이거 들어왔으니까 별로 중요한거 아닙니다. 일단 패스. 지금 시원 없으니까 어쨌든 콜이 잘 안보였었는데 플러스가 지금 보이고 있다. 이게 말하고 싶은겁니다. 뭔가 하면 콜 매도를 때리면 올라가면 안되는거거든요. 콜 매수한 사람이 이기는겁니다. 그래서 콜 매도한거 좀 걷어들이는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하방에 대한 부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까 풋도 살짝 들어오는거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이건 정답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매수 코스피 약한 매도 아직까지 별 문제없어요. 현재는. 이게 빨리 플러스권으로 되주면 좋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구요. 코스닥도 약간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환율 맞죠? 어쨌든 위로 안치고 가고 밑으로 밀려야 돼요. 환율이 오르면서 일부 수출주 제외한 우리나라 별로 안좋아요. 자 일단 셀티넌 삼행지 먼저 간단하게 챙기고. 일단 이약보합입니다. 큰 문제가 없구요. 현대건설인데 왜 이리 많이 빠지지? 무슨 뉴스 아시는분? 현대건설 많이 빠지고 있어요. SK머트리러스 그만 그만 하구요. 자 오늘 한번 체크해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필트란 IT 강세입니다. 반도체도 그만 그만 하구요. 조선주 약세, 건설약세, 철강약세. 폼페이오 그 역량인가요? 자 남북경력 잘될 가능성 별로 좀 없어져 보인다. 이런 시장 반응인 것 같은데요. 그쵸? 자 뭐 북한이 핵 잠수함도 만들고 있다. 뭐 폐기하, 너가 제대로 우리한테 뭐 안 보여주면 굳이 할 필요 있냐. 이런 뉘앙스도 많이 풍겼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김정은.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소폭강세구요. 정권약세, 그 다음에 보험약세, 은행주가 요새 좀 돌어서네요. 유통도 약세. 자 이 신세계, 호텔실라, 이마트 이런 부분이 강세였는데 이거 차이 실현하는 느낌 좀 듭니다. 지금 상당히 낙폭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에 비하면 네이버 이런 거 돌아내는 종목들. 자 카카오가 여기 안 들은 것 같은데 카카오를 여기에 일단 넣긴 넣어야 되겠네요. 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게 좀 돌았습니다. LG생활건강 이런 것도 괜찮구요. 그래서 요거 올립니다. 요기로. 자 그리고 셀트리온상명제. 아 제약바이오. 자 여기 빨간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일단 챙겨보죠. 자 셀트리온 약간 약세. 큰 문제 없어요. 이 정도는. 자 먼저 그것부터 체크하죠. 자 60일. 아 문제없다. 60일만 지키는 문제없다. 자 28만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워낙 지금 계신 분들을 다 제 방송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자 28만원 지키는 문제없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 거의 같은 궤적으로 움직여요. 자 외우기도 쉬워요. 60일 이거 안 깨면 별 문제없다. 밑에 볼린저밴드도 딱 압축해놨죠. 그죠? 볼린저밴드가 뭐라고요? 추세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추세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깨져서 안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또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저점대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 7번 눌러보세요. 7번.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야되는데 약간 훼손되고 있으나 별 문제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나 지지저항 때. 자 여기. 이제 31만원대 저항 때 보여지고 자 그 위에는 나중에 생각해야 돼요. 오늘 뭐 그 위로 안 갈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위에 뭐 32만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1만 7천원대. 이렇게 지금 저항 때 조금 크게는 볼 수 있는데 자 선결과제에 있습니다. 여기 깨지면 안되는 21선하고 120일선도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먼저 강하게 넘어야 돼요. 29만 한 5천원대. 여기는 10만 7천원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셀트리엄 제약은 박수권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박수권에서 지금 아 처지지 않고 들어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죠. 닥터케이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8만은 초반대만 안깨면 별 문제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 생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8만 8천원은 위로 빨리 좀 올라서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전략들을 크게 1봉상 세워놓고 분봉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중장기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적당하게 비중 느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현대그룹 빈손으로 면담도 못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커피 타고 왔죠? 저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방송 모니터 좀 해보니까 혼자서 흥분을 많이 하던데 열정도 좋지만 그러면 경상도 말투가 좀 그렇게 듣기 좋은 말투 아니니까 앞으로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 놔놓고 하다보면 집중이 돼가지고 또 막 흥분해요. 근데 주식할 땐 흥분 안해요. 말투가 흥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저 사람 좀 날려서 판단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양호입니다. 양호 여기 안 깨고 그렇죠?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이 확실히 약하긴 약해. 그렇죠? 여기 위에서 비교적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 비해서 셀트리온 제약 위트로 푹 쳐졌다가 올라오잖아. 이해되시면 이번 3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셀트리온 제약 옛날에 닥터케이가 많이 밀었는데 지금 최고 별로예요. 세계 중에 이렇게 시시대뜨로 바뀌는 겁니다. 말 바꾸기가 아니라 모양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이렇게 여기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 여기 여기 이런 데 지켜줘야 된다. 자 깨고 내려가면 자꾸 힘들어요. 지킬 때 지켜주고 그 다음에 눌릴만한 때 눌려줘야 주가가 잘 가는 건데 자꾸 지킬 때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처집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지금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자 지지저항 이런 식으로 끊는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자 사진 찍으실 분은 사진 찍으시고 아 어디에 끄는지 완벽하게 잘 모르겠으면 이게 닥터케이 지지저항이 좀 특기라 했으니까 죄송하니까 그거는 좀 믿을만하다 싶으면 배워보려면 사진도 찍고 캡쳐도 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 야 그러면 현대건설 우리 진수님 아 저 뭐야 진수님 계시면 1번 진수님 먹은 거 다 토했겠는데 자 자두님 이런 모양 나오면 팔아라 했는데 18만원대에서 팔았으면 1번 팔아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팔았으면 1번 안 팔았으면 적당히 일단 나중에 저 위에가 헤딩하면 다시 팔아야 됩니다. 잘 갈 때 홀딩이지 홀딩에 갭 상승했잖아요. 밀리면 던져야 된다니까요. 요걸 잘하는 게 지우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해주면 그걸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지우니까 일단 닥터케이방의 대표선수입니다. 일단은 그런 거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수익이 배가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정도 오면 다시 팔아먹은 거 다시 사고 그게 치고받고예요. 치고받고 그냥 뭐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규칙이 딱 있는 거예요. 자 종가매매의 규칙도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종가매매로 샀다. 양봉이면 그 다음에 뜯잖아. 끊어야 돼요. 이렇게 밀리면 이해되십니까? 못 팔았다. 그러니까 방송 듣는 것도 좋은데 본인 거 잘 케어해야 돼요. 내비두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갭 상승해가 밀리면 무조건 매도시근 매도시근은 맞다 아니다. 맞다 생각하면 1번 노려보세요. 전부 다. 이거 매도시근은 맞아요. 그리고 다시 받는다니까요. 현재 여기도 셀티론 삼행제도 딸랑딸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워낙 그래도 좀 길게 들고 가는 편이니까 굳이 안 던져도 됐다면 빨리 하는 사람들은 던지고 치고받고 하면 되겠지만 순식간이죠. 순식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장가로 바로 던져버려야 돼요. 대놓고 자시고 할 시간 없어요. 탁 밀자는 바로 던져버려야 돼요. 시장가로 시장가 매도 있습니다. 지정가 말고 이해되십니까? 뭘 주무라면 그냥 푹 빠져요. 순간적으로. 1% 2% 막 빠집니다. 자 아직 수익중이죠. 수익중이면 적당히 잘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건 그렇고 현대건설 좀 전에 야 이게 핵폭탄 맞았는데 이거 진수님 먹은 거 다 토해내겠는데 이거 큰 손실은 없어요. 현재 한 1, 2% 손실인 것 같은데 여기를 지지할 모양은 보이니까 당장 크게 던지기보다는 반등시 손절 내지는 반등시 적당히 챙겨 놓는 거 바쁜갑다. 아 저 누구야 진수님이 아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은 위험관리 좀 해야 됩니다. 올라오면 적당히 끊고 놔야 돼. 지금 시장에 악재를 맞았어요. 불행이 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손실이 아닐 겁니다. 자 시장 보면요. 이제 코스피 플러스 0.21% 상승 중이고요. 자 코스닥도 잘 가고 있어. 여기 안 깨면 좋다 했어요. 좋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지금 상황 한번 보자면 당이 추이 이거 보셔야 돼요. 외국인 140억대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기관 오늘 손 바뀌고 있어요. 기관이 금요일날 좀 잡아줬거든요. 그죠? 그럼 적당히 올라탄 거 적당히 또 좀 챙기고 있는 중이지 않나 둘이 같이 가면 위로 팍 가는데 그거 잘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 기관 좀 잡아주고 외국인 좀 던지고 선물 선물이 중요합니다. 선물 수량으로 봐야 돼요. 세계 주체가 다 불어서나 일단 자 일단 좋아요. 기관 외국인이 밑으로 죽일 생각 크게 없어 보여요. 현재 둘 다 불어서끈입니다. 그리고 시장 지금 지켜야 될 선 안 깨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자 며칠 빼고 여기서 자꾸 샀어요. 외국인이 그죠? 한 5천억 규모 여기까지 하면 빼고 이러면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큰 흐름에서 만약에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밑으로 박살내려면 3,800억 2,000억 또 1,000억 이렇게 매도 추세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일단 좀 붙들어 뒀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낙폭화되다 싶은 생각이 좀 있겠죠? 그게 그냥 정석적인 거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목표치 자 목표치 잘 못 봤다면 보십시오. 목표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표치에서 딱 찍고 올라간 거 보고 딱 듣게 하기가 금요일날 일단 사자 그랬어요. 그래서 맞은 거 맞은 거 한 4,5개 지금 수익 중에서 원료를 넘어오면서 악재 맞은 거 현대건설 하나 지금 소폭 마이너스 그러나 덜 올리면 마이너스권 해서 그냥 프로스권 정도 내지는 한 1%도 안 되는 손실권을 마무리합니다. 5만 3천원인가 아마 그랬으니까 손실 별로 없어요. 현재 그리고 이거는 밑에 지지 한 번 더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SK 머트리얼스 아직까지는 그만 그만 하고요. 일단 1차 목표치가 18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자두님 말을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18만원인데 일단 홀딩 조건을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양봉을 이렇게 세게 치고 가면 팔 필요 없고 위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거나 윗골이 달거나 이렇게 은봉 떨어지면 팔아야 됩니다. 했는데 이야기 들었으면 자두님이 한번 눌러보세요. 3번 그 이야기 들었으면 이걸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수익을 잘 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수익 많이 토해내요. 지금 다시 브루스건이긴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걸 놓쳤어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 다음부터 그래하세요. 들었죠? 말을 안 바꿔요. 저는 또 그리고 분석하는 기법이 똑같기 때문에 책에 노트에 적어놓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방송하는 겁니다. 성의가 없는 건 아니고요. 뉴스 같은 건 다 아침에 검색 다 했어요. 새벽 4시 5시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들 채팅방에 다 날려드렸어요. 오늘 대도님이 안 보이시노? 대도님 계시면 1번 바쁘신가? 대도님은 제가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반응들을 보이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공부하면 댓글도 좀 남기십시오. 그리고 생방송 참여하시고 이러면 공부 많이 하면 좋습니다. 대도님이 계속 참여 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강의도 지금 70회인가 뭐 70강인가까지 나가면서 계속 댓글 다시면서 예전에 나는 이랬고 아니면 지금 이건 포인트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 메모하십니다. 다른 분들 잘 안 하신 분들 많아요. 뭐 다른 분들은 뭐 하기 싫으시니까 냅두고요. 대도님은 제가 초대합니다. 나중에 방송 들으면 제가 말씀드려야지. 공부하는 분 저 안 모십니다. 들어봐야 안 돼요. 괜히 잘못하면 삐딱슨 타가지고 서로 힘들어져요. 진작입니다. 아미코젠 좋겠죠. 여기 있는 종목이 그렇게 안 나쁠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애들 좀 많이 죽여주네. 이야 이것도 일종의 순환맹급입니다. 삼성전자 붙들어 놨었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4만4천원대 되면 살만하다 했는데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뭐 크게 틀렸습니까? 물론 길게 가봐야 되는데 이런 데서 던졌던 사람도 제법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던집니다. 오히려 매수 포인트 잡고 있다니까요. 중장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 생각하는 겁니다.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고 일부 중국이 한한령 아 발음 어렵다. 한국에 공부는 거 푸는 거 그것 때문에 여행수여도 이제 서슬 들어온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주에 저 관심을 좀 가지기로 했어요. 그렇게 보면 롯데 관광 그건 관심 가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포인트는 안 나왔더라고요. 롯데 관광 개발 이런 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밑에 밀려주면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에요. 수급이 별로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하시면 여러분들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드투어 이거 그냥 관심종목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모드투어 그 다음 하나투어 그 다음 여행 여행 업종을 제가 안 넣었었는데 합니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우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평가 전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달러 가진 사람들이 돈 좀 쓸만하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시죠. 자 이거 언젠가 하면 자 1050원에서 지금 1120원까지 올랐어요. 여길 기준으로 70원 올랐고요. 여길 기준으로 해도 지금 한 40-50원 올랐어요. 그러면 환율이 지금 한 5%에서 7%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올랐는데 이래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게 이거 연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가하고 환율하고 반비례해요. 환율 올라가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실래요? 잘 보고 계시겠지만 빠졌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분도 1번 눌러보세요. 뭐라고요? 주가가 내려가는 요인 중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안 보셨던 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내 주가만 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고점을 돌파하려고 돌파하려고 그리고 있어요. 밑으로 빨리 1,100원대 밑으로 안 내려오면 문제 있어요. 그러나 일부 수출주 그 다음에 유통이나 내수 중에 해외에 수출하는 물량 많은 그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한테 단기적으로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달러로 만약에 돈을 받으면 영업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돈은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이 안 세잖아요. 그죠? 달러로 아마 결제될 거예요. 그러면 길게 보면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도 수출할 때 아니면 수주해놨을 때 달러로 수주를 해놓은 거 있으면 단기간에는 좀 좋은 영향이 있어요. 그죠? 반차익 그런데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 1달러 1,000원 줬는데 본국으로 돈 빼가려 하는데 1,120원 주어야 1달러 줍니다. 자손 생기지 않습니까? 장난입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걔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랠리한다니까요. 위로 자금들 윽윽 빠져나가면서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금리 차이가 0.5% 차이 나는데 좋은 게 별로 없어요. 현재는 그러나 닥터케이가 그래서 닥터케이는 초단타도 하고 스켈핀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장기 하는 분들이 지금 적응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중장기라 해도 중간중간 빠질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빠지고 있는 시그널을 주는데 시장은 시그널을 좀 주거든요. 그냥 무작백으로 안 던져요. 대부분 오늘같이 현대건설처럼 악재 있는다면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서서서서서서서서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시그널을 조금씩 줘요. 가는 탄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봉이 점점점점 짜가지고 윗꼬리가 달리고 은봉이 시시 보이고 잘 가던 게 그러면 매도 시그널이에요. 서서서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비중 축소해야 돼. 적당히 챙기면서 그랬다가 나중에 매수 시그널을 넣으면 다시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선물을 잡아줘서 다행이에요. 콜도 매도보다는 지금 매수 보이죠? 이런 메커니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윗방향을 보내려면 콜 매도 쳐가지고 프리미엄 개인들한테 받았던 거 수익 난 거 가만히 내비두면 올라가면 전보다 콜 플러스 나면 그거 돌려줘야 돼요. 몇 배로 따따불로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거 아니냐 콜 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강세업종은 IT고요. 반도체 IT 그리고 반도체 부품 이런데도 IT 지금 강세고 조선 건설 철강 완전 약세입니다. 특히 건설 박살이 나네요. 자 유통도 박살나고 있어요. 이야 참 신세계 호텔실러 이런 거 박살내고 있어요. 그것도 응급 좀 했을 겁니다. 자 자 시절드리엄 플러스 돌아선 것 같아요. 자 플러스 0.5 양호 양호 양호입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현재까지 자 머트리얼도 돌아서고 있고 양호입니다. 자 현대건설만 돌아서면 돼요. 현대건설만 현대건설도 돌아서면 되는데 별 걱정 안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여기 지지권일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밑으로 이 정도 쳐지면 그러면 올라올 때 반등 반등 나오면 차익 실현 지금 별로 마이너스 아닐 거거든요. 저점에서 잘해가지고 부담되면 부담되면 그냥 끊고 끊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워낙 탄탄하게 지지됐던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안 죽는다니까요. 한 번 반등 나온다니까요. 그게 오늘은 알지 몰라도 밑으로 한 번 더 쳐졌다가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적당한 비중을 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나중에 짧게 끊고 노는 그런 매매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자 이거 하나 두드리만한 거 빼고는 다양화입니다. 아미코전도 아까 괜찮다 하던데 한 번 보죠. 아미코젠 여기 위에 있습니다. 좋죠. 이렇게 이렇게 될 걸 기대한 겁니다. SK머트리얼도 그런데 여기서 일단 벌린제 밴드 위에 누르고 있죠. 그죠. 아미코젠은 자 추세가 좀 달라요. 우상량 거의 다 돌려냈어요. 여기부터 그죠. 위에 아무것도 없어. 잘 치우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계 플러스 들어오고 있네요. 아 이렇게 자 SK머트리얼도 직꼬리만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비슷비슷하네요. 일단 양호입니다. 비슷비슷하니까 자 이러한 것들 아마 빠질만큼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한 번 나올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셀티넘 삼행제 강세 나오니까 별 지금 신경 안 씁니다. 양호입니다. 양호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어저께 누굽니까 자 외국인 샀죠. 외국인 사고 외국인이 최근에 좀 사요. 그죠. 그죠. 최근에 그죠. 이것은 뭐 위에서 때린 공매도세력이 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 그리고 남북경협 여기서부터 반영된 겁니다. 별로 좋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한 번 더 실망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반응하기는 반응하는데 위험관리는 할 필요 있습니다. 저점 너무 처지면 적당하게 끊어내든지 아니면 밑에 더 처졌을 때 받아 내든지 한번 끊어내고 그 다음에 받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아니면 그냥 가볍게 선전하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위에 꼭다리 안 따라갔잖아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으니까 얼마 안 빠졌어요. 평균 단가 5만 3천 한 6백 원 정도니까 지금 얼마 1천 6백 원 빠졌으면 한 3% 빠졌습니까. 2, 3% 큰 손실 아닙니다. 하루에 10%도 빠지는데 큰 손실 아니에요. 시나리오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시고들 그러니까 저 추천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분석한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책임이에요. 전 책임 못 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잘 가던 주도주꾼 이 유통주가 이제 무너졌다. 이제 접근금지 신라 신세계 접근금지입니다. 이거 안 깨져야 돼요. 깨지면 이제 하면 안 돼요. 밑에 많이 열렸어요. 반등 나와도 튕깁니다. 이런 게 LG전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깨진 순간 접근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올라가 봤자 튕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가던 내수주 중에 주도주꾼들 이제 털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호텔 신라도 너무 많이 빠지니까 같이 이런 내수주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겠다 하는 것도 취소 취소입니다. 이렇게 엄번 크게 떨어지면 취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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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급이 괜찮아요. 그죠? 기관외공인 계속 들어와요. 오늘은 IT에 매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마트 히말이 없네 히말이 없네 히말이 없네 히말이 없네 히말이 없네 히말이 없네 뺍니다 이거 히말이 없어요 그러고 안좋아요 여기 내수 이거는 이거는 일단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켜보고 보압이고 아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그냥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료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있거든 이제 좀 접근할 만한가 그리고 환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거지 중국 때문에 댄통 맞아가지고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관심입니다. 관심 스트레이트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낙폭과대에 따른 거 한번 짧게 할 줄 아는 사람들 불어선할 때 시장점 조화가 불어선할 때 잠깐 끊어먹고 나오는 그 정도지 아니면 진짜 중장기로 한번 우리나라 아무래도 중국하고 개선되거나 아니면 또 좀 안정되고 이러면 관광객들 오고 이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중장기로 갈라는 사람만 생각해 보는 거지 아닙니다 이거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겠는데 빼버릴까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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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정합니다 업종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관심군 여행업종이 어떨까 환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자 보자지 괜찮다 아닙니다 보자 백업보자님 어서오세요 셀트리온 멜린치 형님들도 파네온을 약간 잠깐만 나머지 양호하니까 이거 한번 잠깐 볼게 드라이빙이... 드라이빙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밖에 안 되겠어요 어차피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외국 애들 사는지 안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보면 되니까 자 전일 셀트리온 기관의 여공인 같이 샀어요 일단 그리고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메릴린치 형님들 양님 힘 좀 실어주세요 미래셋 대우 형님들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힘 치료가 강하게 뚫어버려야 됩니다 뭐라구요 비실비실되기보다는 오늘 그런데 여기까지는 인정합시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돛지 요정도 이런거 놓으면 안됩니다 이런거 이런거 큰거 놓으면 안돼요 조정 지금 상승 그러니까 반등시도 나오고 있는데 위에 이평선 저항받잖아요 저항받을 때 어떻게 나온게 좋다 이렇게 비실비실 비실비실이 아니라 아래위로 이렇게 꼬리씩 달고 크게 안 흔들리는게 좋아요 이런거 큰거 뻑뻑 떨어지면 안좋아요 그렇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도 마찬가지로 메릴린치 패고있고 아참 근데 전에는 들어왔어요 일단 살짝 순구르기입니다 전에는 한 3% 이상 올랐잖아요 저 셀트리온 헬스도 그죠 2.6% 그러니까 살짝 쉬어가는거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퍼렇게 떨어지면 안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제약은 메릴린치가 잡아주네 자 이것은 좀 부담없거든 이해됩니까 이거 밑으로 확 빼놨기 때문에 더 밑으로 쳐지면 안되고 만약 이게 깨기 싫으면 팔만 초반 깨기 싫으면 위로 빨리 덜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메릴린치 사내 제 말이 그렇게 이상합니까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으로 더 터지 밑으로 쳐지면 진짜 곤란해요 만약에 이걸 안 죽이려면 위로 덜 올릴릴만한 여기 위에 공간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거 아닌가 이것은 사주네 같은 메릴린치인데 그죠 CS도 좀 본거 같아요 제가 CS 본거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본적 있다 저 본거 같아요 일단 그런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37로 일단 강한 반등세 나오네요 자 여기를 뛰어넘기는 당장 힘들어 보이는데 왜 지원차에 이렇게 하지 자 메디톡스 괜찮다 했습니다 이거 뚫고 난 다음에 올라가죠 메디톡스 여기 있어요 관심종목에 위에 딱 있습니다 진짜로 야 이거 괜찮은데 진짜 외국인 보세요 외국인 사잖아요 그죠 이런거 해라니까요 전일도 기관에 같이 샀어요 그러면서 띄웠어요 장중에 이걸 만약에 봤다면 저는 못봤지만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돌파형 뭐하고 비슷하다 오리언하고 비슷했다니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해 되십니까 적당히 들고 가면 되는거에요 그런식으로 패턴을 많이 보셔야 돼요 네이버 관심 가져야 돼 이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올려놨어요 오뚜기 안 쳐지네 여기 인근 오면 다음에 땡큐 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든지 현재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장이니까 카카오 관심 가져야 돼요 이제 빵 치고 눌리먹 주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음부터 관심 가져야 돼요 삼성전기 죽이네요 와 이게 IT 지금 현재 대장주입니다 삼성전기가 뭐 때문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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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공부하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차트만 분석합니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괜찮아 보이면 들어가 보세요 안에 들어가 삼성전기가 왜 괜찮은지 뉴스도 보고 한번 볼까요 잠깐 뉴스 양호할 것 같아요 사모는 겁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실적 달 어느 정도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조금 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주식 주가 좋습니까 그거 하나만 딱 영업 실적 가지고만 이야기해 보시죠 안 좋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들 모를 것 같아요 기껏 한 달인데 벌써 알아요 기간외국인데 네 그럼 아 영업 실적 안 좋다고 나오면 별로네요 미리 철철철 파는 겁니다 전일 우리 분석 담당의 판단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10%의 영업이익률을 평소에 가져오고 하이닉스는 40%의 영업이익률이 있답니다 추세가 어떤게 더 좋다고 했어요 어저께 이게 훨씬 좋잖아요 저는 삼성전자 할래 하이닉스 할래 하면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 추세가 이게 훨씬 좋거든요 뚫고 올라가고 눌림목 주면 접근 가능합니다 지금 뚫고 올라간거에서 잘못하면 밑에 약간 물려요 그러니까 패스 9만원 갔다가 딱 눌림목 주는 8만7천원 인근에서 살짝 들어갔다가 9만원까지 끊어먹고 다시 왔다갔다 하다가 자 조건 강하게 치고 가면 별로 문제없고 위에서 아까처럼 SK 머트리어스처럼 언본 빡 떨어지고 가면 적당히 챙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 줍니다 그때 이거 완전 정배율 돌리려고 폼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책임 안해서 그러나 중장기한 같으면 나는 SK하이닉스 보다는 삼성전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거 지금 워낙 성장성 때문에 많이 해서 그렇지 제 생각은 4만4천원 옛날에 220만원권이기 때문에 취직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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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여기하고 여기 분할 매수 들어가면 별 문제없어요 이런 데서 자꾸 쫓아가니까 문제지 네 이런 데서 쫓아가니까 문제라니까요 여기서 적당하게 실험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달에 뭐 한 50만 100만원 여유있는 사람들 적금 들지 말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게 뭐 잡주입니까 아닙니다 뭐 빠지고 있다고 뭐 제가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1년 후에 1등 아닙니까 1등은 중장기 할 필요 있어요 정말 포트 안에 그거는 적당하니 그냥 서서서서서 사모아 갈 필요 있다니까요 여기 가니까 아래꼬리 잽싸게 달죠 보이십니까 월봉으로 보면 왜 여기는 기업 그 기업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면 청산가치 이런걸 생각해보고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모멘텀 이런걸 생각해보면 여기는 메리트 있는 자리라는 판단하니까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차트를 보고 저는 느껴요 그냥 여기는 연락이 땡기네 안 밀리려고 자꾸 가네 여기 몇 년 동안입니까 그럼 깨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높다 판단하고 여기는 그 대신에 고점되다 판단하는 겁니다 왜 여기가 조금 밀리거든요 여기 있는데 보면 그럼 그런 이유 중에 하나 판단해 볼 만한게 자 현재 시장 점유율 내지는 그 회사의 청산 가치 이런걸 판단해 봤을때 여기 위에는 당장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판단해서 거기에서 밀린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업 분석 저는 그렇게 합니다 차트를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셀트리언 삼행제 지금 시장 시장 잠깐 체크하세요 하죠 시장이 보아권 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치우고 하는 데 대한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코스닥도 어느 정도 예견했다시피 약간은 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1.8 몇 퍼센트로 지금 강하게 들어 올렸잖아요 스트레이트로 계속 쭉 하면 부담되는 거거든요 청산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늘렸다가 좋은 거는 800 안 깨고 빨리 반등 시도 나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계속 매도고요 코스닥 매도 코스피도 매도 외국인 거래소 매수세 소폭입니다 코스닥 180억 정도 규모 기관 외국인 같이 던지고 있어요 그걸 개인이 받고 있어요 안 좋은 겁니다 선물은 지금 어 3개 주체가 다 팔고 사고 있는데 이거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타법인 이런 게 기관에 누적 안 되는 그런 쪽에서 지금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다 현재 큰 문제 없겠네 현재 흠 이거는 잘못하면 그걸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올려놓습니다 이것도 바이오 잖아 그죠 흠 이것은 그게 있나 여러분들 혹시 검색할 수 있으면 검색해 보세요 혹시 고혈압약에 메디톡스는 걸린 게 없다 걸린 게 없다 그러면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디톡스 바이오 맞죠 제가 바이오 알고 있는데 저도 검색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지 말고 바로 이 길을 보면 되겠다 뉴스 메디톡스 소폭 상승세 신고과 경신 신고과 경신 전문의학 업체 보톡스 보톡스니까 별로 관계 없겠네 혈압하고 그쵸 농담을 한번 던져야 되는데 농담을 못 던지겠습니다 자 왜곡게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쵸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눌려줄 때 따라가는 겁니다 눌려줄 때 지금 늦었어요 어저께 해도 해야 되고 또 혹시 따라갈라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될 거 아닙니다 늦었어요 어저께 아니면 당장은 못 사요 흠 그럼 언제 이렇게 좀 적당하게 눌려주면 70만 권 정도를 눌려주면 여기 73만 권으로 눌려주면 그때 접근할까 지금 접근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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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이 붙들어 두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메일 린치가 매도 매도 우위에 있어요 그죠 inc 흠 흠 흠 흠 흠 세일틀은 헬스케어가 자 여러분들 그래도 큰 걱정하지 맙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선 꺼놓은데 여기 잘 지키는가 여부만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보고 자 그리고 여기는 잘 안깨면 별 문제 없어요 현재 강한 상승 나온거 이거 지금 좀 눌려주는 거니까 여기서 반등 시도 놓으면 좋은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10만 1000원대와 28만 5000원대에서 강한 반등세 나와줘야 돼요 그 밑으로 더 쳐지면 별로 안좋아요 자 이것은 셀트리온 아까 제약은 여기서 좀 붙들어 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아까 그렇게 판단을 말씀드렸고 여러분 배고파서 토스트 좀 먹으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A 하는 줄 아세요? 괜히 콜로 달라드는 별로 안 좋아요 죽이려고 자꾸 들어요 그러면 쭉 따라 올라오면서 밑에 확 깬다니까요 잘못하면 괜히 메소 잡힌 별로 안 좋아요 보세요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밑을 깨버리잖아요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니까요 좌치우고 갈라고 하니까 위로 갈 모양인가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니까 콜 매수세가 오늘만 그죠? 개인이 그러면 죽어 임마 밑에 때리는 거예요 오늘 자 옵션 만기일이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어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10% 20% 근약까지입니다 특히 외가격은 그냥 하루만 30% 빠져요 안 줄 겁니다 잘 그래서 여기서 따라갔던 애들은 여기 벌써 한 10% 이상 까졌어요 벌써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스는 지금 현재 뭐 그만 그만한데 콜이 달라들었어요 아침에 보이시죠? 10억 달라들었어요 10억 그러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만약 이 둘이서 그래 사먹고 나눠 먹는다 치도 한 3억 나눠 먹는 거예요 1억 5천 1억 5천 잠깐 오늘 반나절 만에 이해되십니까? 달라들잖아 개인이 그럼 죽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십시오 100%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제 오직 나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 ax이 이제 오직 무슨 종류 fuck야? colocapa? 에이 들어온 분야? 那 이상 강화. 하나 안 됐을까? 네 안 됐으로 그럴까? 아무 말 imy 알 말 아니 말 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별문제 없어요 이 동그라미 친한데 아직까지 걸쳐져 있잖아요 코스다가 한 800만원 안깨는 큰 문제 없구요 근데 좀 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까지 쳐지면 낙폭이 좀 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6집이 2% 니까 이거 양복 나오죠 양복 남았을 때 세게 좀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오늘은 좀 쉬어갈 모양인가 별로 이렇게 매수매도금액이 별로 안크죠 현재 1시간이 다 돼가는데 69억 75억밖에 안팔아요 지금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좀 던지고 있죠 야 손목은 희한하네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타 법인에서 던지는 거 기타 법인에서 던지는 거 여기 세 개 주체가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타 법인에서 던지는가 보다 기타 법인에서 던지는 거 여기 세 개에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판단해보면 기타 법인이 이런데서 매도 포지션 빡 잡고 있던 거 서서서 거둬들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장중이 좀 더 잘 볼려면 여기 개인들이 콜 포기하고 밑으로 훅 빠지는지 여부 그거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기간 외국인이 쑥 들어 올려주는지 그래서 기간 외국인이 콜도 플러스로 전환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 돼야 좋은 겁니다 얘네들이 개인이 20억 30억으로 늘어나죠 시작 못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이 콜 매수 지금 9억에서 20억 30억 50억으로 늘어나잖아요 시작 못갑니다 그럴 확률 높아요 죽여야 되거든 이거 안 죽이면 안 돼요 자기가 손해보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참고 되실 겁니다 자 현재까지 셀트리온 삼형제 별 무리 없다 약세이긴 하나 지켜야 돼서는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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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트리는 제가 오늘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있어보여요. 이것도 별로 안 나빠요 현재 셀트리는 삼행제 지킬 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안 넘고 있어요. 오늘 뭐 확연하네요. 업종별 수납매 확실합니다. 여기 it가 강세고 조선건설철강 약세에요. 나머지 강한 데가 별로 없어요. 은행주의금 별 볼일 없어요. 밑으로 훅 처져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 약간 사주고 it 좀 사주고 반도체 좀 사주고 나머지 그냥 패대기네요. 나머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오늘 좀 차별화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업종별 수납매와 주도주와 차별화. 닥터케이가 주식기초강의에 방송해놨을 겁니다. 주도주와 차별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는 놈만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시장의 상황이 지수가 막 올라가고 심국간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일부 뭐 잘 가는 주도주군 한 7종목 이런 것만 쭉 가고 이런 저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언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주도주군 쪽에 핵심 업종군에 알아서 잘 들어갔다 나왔다 안 하면 시장보다 능가하는 수익률 얻기도 힘들고 잘못 들어가면 시장 잘 가도 자기는 손해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분들 3번 눌러보십시오. 반대로 시장이 좀 낙폭이 있어도 최근에 닥터케이방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고 내려가도 적당히 손해본 거 별로 없어요. 한두 개 빼 없어요. 그것도 큰 손실이 없습니다. 현대건설 포함해서 두 개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정도 약간 물린 것 같고 조금 소폭. 나머지 다 플러스 내고 다 수익 챙겼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어디에 강세가 들어오는지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자꾸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쪽을 편성해야 돼요. 오늘 제약바이오 나쁘지 않네요. 여기 보면 그죠? 코스닥 쪽에 특히 바이오 쪽 괜찮습니다. 자 그럼 뭐 오늘 좀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코스닥은 바이오 쪽 좀 잡아준다. 나머지는 좀 던져야 지금 0.68인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럼 현재 코스피는 뭐 강부압 정도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IT 삼성전기 IT 쪽 좀 잡아주고 반도체하고 좀 잡아주고 나머지는 약세 은행 좀 잡아주고. 내수 중에 내수주 중에 지금 특징입니다. 내수 유통주 중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세계 호텔 신라 이마트 잘 가던 놈들 폐대기 치고 자격 실현하고 얘들 밑에 처져있던 애들 설 관심 가지려고 이제 서서서 사모으는 거 아직까지 시장에서 현재로 각광 받지 못한 거 예전에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턴 하려고 하는 애들 서서서 잡아준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잘 캐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개인이 콜 포기 안 하죠? 포기 안 하면 안 할수록 느리면 느릴수록 밑으로 더 쳐집니다. 2264까지. 이해되십니까? 옵션 망기일 며칠 안 남았다니까요. 바로바로 까진다니까요. 반대로 가면. 닥터K 옵션 4억까지 해본 놈입니다. 4억 미친놈이죠. 개인이. 옵션을 한 방에 1억씩 때린 놈이에요. 미친놈이. 그래서 어떤 백한이 있음인지 좀 알아요. 제가. 그럴 퍼센테지가 좀 확률이 좀 높고 그래서. 당하면서 돈으로 깨지면서 배운 거거든요. 이봐 봐. 위로 들죠 지금. 콜 보이십니까? 자 집중. 여러분들 보이시는 분들 1분 눌러보세요. 이거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맞춰야 돼요. 이거 개인이 아까 파르기 잖아요. 그죠. 이거 위로 더들어 올리면 장 잘 못 가요. 그럴 가능성 높아요. 왜? 얘들 틀어내야 되니까. 돈. 돈 따무야 되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해되십니까? 저 개인치고 돈 작게 안 잃었어요. 진짜. 금액은 말하기 싫습니다만. 장난 아닙니다. 저도 이런 거. 이거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장 안 간다. 그런 생각하면 돼요. 왜? 얘네들이 푹 죽이면서 이 밑으로 다다다다. 던지게 만들어 놓고 들어도 든다니까요. 얘네들이 빨리 포기하고 손절하고 놓으면. 아휴 틀렸네. 10% 손절로 끊자 하면. 그래. 용서해줄게 하고 쌀 덜 들어올리는 건 몰라도. 20억 30억 규모로 가죠. 더더욱 안 갑니다. 밑으로. 빼버려요.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오늘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개인이 어느 날. 콜옵션 100억씩 사고. 그게 한 이틀씩 되고. 이런 날 있을 거예요. 위로 절대로 안 갑니다. 진짜입니다. 판단합니다. 그렇게. 왜? 제가 옵션 매수자니까. 저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형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아씨. 개인이. 개인이. 콜옵션 들어왔네. 선물할 때도. 선물할 때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수로 딱 들어갔는데. 개인이 이거 옵션. 자꾸 매수로 자꾸 확대돼. 조졌다. 딱 생각합니다. 그냥 조졌다.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근데 이게 지금 딱 중요한 기로입니다. 안 쳐지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틀리기. 틀려도 좋으니까. 제 말이 틀려도 좋으니까. 이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지금 딱 중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 여기를 지켜야 돼요. 자. 전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대처하시고요. 현재 셀티론 삼형제 적절하게 컨트롤 하면서 가혹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깨야 돼서는 안 깨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현대건설을 적당하게 던지든지. 아니면 앞전 전략대로 밑에 한 번 더 쳐질 때. 지금 비중 축소하고 밑에 한 번 더 쳐질 때 받아주든지. 그 전략 하시면 될 것 같고. SK 머트리어스는 아까 양호한 것 같았는데. 그거나 자두님이 잘 알아서 할 거니까. 시간 없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고요. 자. 당기고 있네. 일단 별 문제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까 챙겨놓고 여기서 당길 때 다시 사고 하면. 수익이 배가가 난다. 그것을 닥터케인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 지지 라인. 말씀 드렸으니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시고요. 닥터케인은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바이 바이.